자 조금 늦었습니다. 일단 도시개발법 오늘 나갈 거거든요. 도시개발법. 요약지 갖고 계신 분은 요약지 보시고 책에도 갖고 계신 분은 책에도 보시면 돼요. 일단 똑같습니다. 내용은. 도시개발법은 6문제 나오거든요. 6문제 나오는데 일단 거의 고득점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절차를 좀 보면 큰 틀로 절차를 보면 이게 도시개발사업 절차예요.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겁니다.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게 신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6문제 중에서 좀 못하시는 분은 4개, 좀 잘하시는 분은 6문제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계법이랑 병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절차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거기에 살을 하나씩 딱딱 붙여놓는데 그게 특징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시면 무리 없이 5문제, 6문제 맞추거든요. 작년도 대부분 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5개 이상은 나온 것 같아. 제가 아시는 분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3개 맞춘다. 2개 맞춘다. 이러는 분은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공법치고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로. 여기 중심은 뭐냐면 여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기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구역을 지정한다. 자, 이 글씨가 왜 이러지 이거? 이상한데? 아, 됐어.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고. 이게 중심이지 이게.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를 좌우로 보시면 돼. 좌우로. 얘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점은 원칙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 신도시를 개발해야겠다. 그럼 대상지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상지역을 어디다가 지정할지를 정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발기계라고 그러는 거야. 개발기계. 이게 1단계로 원칙적으로 개발기계를 먼저 수입하라는 뜻이야. 법에서. 야,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기계 수입해.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서 개발기계 수입이 되면 개발기계를 보고 대상지역을 지정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셔야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원칙과 예의가 가는 거거든요. 원칙과 예의가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바꿀 수도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도시개발구역을 뭐 한 다음에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이 개발기계를 나중에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첫 번째 본점이지. 거기는 지가가 낮은 지역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용도지역 갖고 접근하면 자연 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지역들이죠. 다섯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다 살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큰 틀을 잡고 살을 다섯 개를 붙이는 거야. 그 공통점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건 예의로 쓸 수가 없어. 절대 원칙으로 쓰는 거야. 원칙을 만들어 놓고 예의를 그 예외조항을 몇 개를 적어 놓는 거거든요. 그냥 원칙으로 가야지.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나 그 다섯 군데 지역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다수 절차를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했어요. 누가 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누가 했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원칙은 시도의사 대도의사, 예의 국장.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럼 구역 지정됐으면 대상 지역이 정해진 거 맞죠? 그럼 누가 할지 정해야지. 누가 할지를. 시행자.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오지. 이게 공공사업이니까 시행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시행자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공공사업 시행자랑 민간으로 나눠야 일단. 두 명으로 나누시고 크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살 붙이는 거잖아. 여기에요. 공공에 누가 있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 지자체에 당연히 있고. 공공기관이 있고. 여기서 공공기관이 누구니? 이거 많이 물어봐. 공공기관으로 안 나와요. 시험에. 시험에 한국도지주택공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국자가 들어가고 공사자가 들어가는 기구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건 대표 써 있는 거 한 명 정도만 보시면 돼. 여기까지 들어가서 문제를 틀리게 낸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다음에 국처리도 있어요. 그래야지. 정부 추정기관. 대표 써 있는 거. 국처리. 국처리. 국처리도 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살 붙이는 거네요. 드시면 돼. 그냥. 그리고 여러분 되게 헷갈리는 게 이 지방구사가 공공기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다른 법률하고 다른 게 뭐냐면 도계법은 세분화를 이렇게 시켜놨어. 공공기관 따로. 지방구사 따로. 그럼 얘네를 합쳐서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머리식에 잡혀야 돼, 개념이. 안 그러면 맨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구사는 따로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방구사는 따로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부른다. 그럼 나머지는? 민간이죠. 나머지 엄청 많거든요. 그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다. 대표성 있는 거 한 명.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특히 조합은 무조건 나오지, 시험에. 조합은. 여기는 두 명이 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해도 돼요, 사업을. 토지 소유자끼리 법인을 안 만들고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불편하니까 대부분 다 법인을 만들지. 도시별 조합이라고 하면 법인을 만들어서 이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 두 명은 민간이지만 전부한 지방식일 때 우선권을 갖는다 그래야 돼. 그래서 지문에 전부한 지방식이 나오면 얘네가 나와야 돼. 다른 조항이 없으면, 조건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 기출로 세 번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조합은 전부한 지방식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퍼펙트한 지문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 맞추고 와. 공부 안 하던 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안 하던 거 나오면 그래야 한 문제야. 그건 찍으면 되고 그건 어렵게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싹 다 맞추면 되지. 그다음에 조합을 끌고 가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조합 여기 있잖아, 오른쪽에.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모이죠. 7명 이상이 모여서 일단 정관이 있어야 되니까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적,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암기. 면총이라고 그러지, 도계법은. 면총. 면적은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야 되고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 다.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지. 또는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받는 거야. 공법은 하나만 받는 거 없어. 그래서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두 개를 나열해 놓고 하나만 받아라, 이런 거 없다고 공법에서. 둘 다 받아라. 엔드의 개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시속이 딱 좋지. 그리고 나서 정관 작성해서 동의서 첨부해서 들어가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면 되죠. 법인은 성립요건이 등기니까 도시의 말이죠. 또 등기하면 성립한다.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럼 구성원이 누구냐? 조합원이 누구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설립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이겠어? 토지 소유자만이야, 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만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에 만자를 하나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공공이나 민간 중에 한 명이 시행자로 정해졌으면 그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졌잖아.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지.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거고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권자한테 뭘 받아요? 인가. 도장 받으러 가야지. 그래야 효력 발생하잖아. 인가. 인가를 승인으로 안 바꿔요. 우리 시험은.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구별하지 마. 강학상 개념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가를 받는다. 인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인가. 그럼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았어. 그럼 지정권자가 도장 찍어주고 내가 도장 찍어줬다. 이렇게 고시하는 거지.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 속에 무슨 계획이 포함되냐면요.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 실시계획 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거든요. 벌써 알아들었어? 대단한데? 그러면 이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이 내용 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국계 부산 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관리계로 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해도 한 걸로 봐줄게. 의제가 되는 거야. 이걸 실시계획 고시할 거라고 그래.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결정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그다음에 실시계획은 당연히 그래야지. 이 계획에 부합돼야 되지. 하위계획이니까. 개발계획이 부합돼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알토랑 같은 지문 아닙니까? 이거 다. 쓱쓱 나오는 지문들. 그리고 이제 실시 확정됐으면 사업을 하면 되지. 사업하는 방식이 몇 개 있지? 여기 읽은 데 3개 있어.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있다. 여기 수용방식에서 한 문제 100% 단독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환지도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해져 있거든요. 혼용은 나와도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혼용은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분할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끝내버려요. 여기서. 논전 잡지 말고. 아니면 공사가 끝나고 뭐 받아? 중공공사 받아야지. 여기까지. 큰 틀의 절차를 잡아봤어. 여기서부터 조금씩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정리를 하시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 요약지 갖고 계신 분은 82쪽 보시면 돼. 82쪽. 요약지에 있는 내용을 줄여놓은 거거든요. 결국은 보세요. 1번에 개발 계획 수입 시기라고 써 있죠. 그럼 봤잖아요. 방금 전에. 개발 계획은 언제 수입하는 게 원칙이죠? 구역을 지정하기 전. 써 있네. 그런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 2번에 보면 예외 보이지. 그거 별표 돼 있을 거 아마. 다시 말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걸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러면 그걸 표현을 도시 개발 구역을 모아 한 다음에 지정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 계획을 모아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이지. 여기는 집가가 낮은 지역이니까 1, 2, 3번 이렇게 묶어서 집가 낮은 지역. 다 집가가 낮은 지역이긴 해. 용도 지역을 가지고 보면 1, 2, 3번은 딱 눈에 보여야 돼.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의 지역. 맞네. 그래야지. 이 지역은 개발 못하는 지역이니까 어차피 땅값이 싸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땅값을 올릴 수 있으니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입해야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국장이 지정한데 국장 지정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한데. 지역균형 발전이거든. 균형 발전. 그럼 개발된 지역을 또 개발하는 거예요? 낙후돈 지역을 개발하는 거야? 그리고 균형 개발하려면 낙후돈 지역을 개발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집가가 엄청 낮은 지역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런데 이럴 때 이 지역이 들어가면 싸다기 날리가 오는 거야. 무슨 지역? 자연환경 이거 조심해야 돼. 아직 안 나왔거든. 출제는 이거 낼 수 있죠. 그럼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 안 나오면 돼. 다른 데 나오면 되고. 균형 발전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 안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 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답으로 제일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여기 도시개발국을 지정했어. 그런데 도시개발국을 지정했더니 여기에 주거적이 포함됐고요. 상업적이 포함됐고요. 공업적이 포함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는 집가가 높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 비율을 물어본다는 거지. 포함은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얘네가 너무 많이 포함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집가가 높은 지역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찾아가는 비율이 이 전체 면적이 있지, 그렇지? 전체 면적의 이거야. 100분의 32야. 이 숫자를 갖고 장난질을 좀 하죠. 100분의 40이라는 둥, 100분의 50이라는 둥 이렇게. 여기는 바꾸는 게 이 앞에 있는 건 안 바꿔. 주사항공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아니면 세 개가 다 나오거나. 그럼 이 비율만 외우고 가면 돼. 이거 틀리면 직무육이지.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 소화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빡사내는 걸 해결하시고. 밑에 3번은 변경이 있나, 변경? 요약지에 보면 변경이 있지. 그건 직접의 동그라미 치고 요청의 동그라미 침대. 진하게 돼 있는 것만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지정권자가 개방에 수입한 랭을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지. 직접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따가 동그라미 치죠. 땅땅땅 세 개. 직접 하는 방법, 동그라미 있다, 요청 있다. 그리고 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라도 없다고 하면 안 돼. 둘 다 이따로 하셔야 돼. 오른쪽 가보자. 83쪽. 여기서 나와요. 이거 보세요. 환지 방식. 보세요. 개발 계획을 수입합니다.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 수립해요. 그러면 여기는 보면 환지라고 하는 게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건 이해되시죠? 바꿔준단 말이야. 그럼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건 한꺼번에 싹 보상금 주고 밀어버리고 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이건 땅을 바꿔주는 거거든. 원래 갖고 있던 갑돌이 땅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교환해 주는 거거든. 불만이 있을 수 있나, 없나. 한두 명이면 상관없지만 몇백 명이 있으면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왜 내 땅 저거 줬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사업을 지연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사업이 안 돼. 그러면서 타당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행정청에서 고민고민하다 뭐라고 그러냐면 1단계부터 동의받고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단계가 개발 계획 수입이잖아. 개발 계획 수입하는 단계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분들의 의사를 물어보자. 이분들이 원하면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타당성 떨어지니까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자. 이런 뜻이거든. 이때도 동의서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이건 면충이지 뭐. 아까 배웠던 거. 대부분이 면충이야. 다는 아니지만.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 2분의 1. 아까 조합설에 인과 맞게 한 동의권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안 내죠. 똑같은 거니까. 괜히 밑줄 걷네. 그렇지? 밑줄 걷지 말고 국가 지하체 둘 중에 한 명을 낸다고 시험해. 시행자를 낸다고 시행자. 개발 계획 수입할 때 시행자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시행자가 만약에 국가나지하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시행자 이런 거 몰라도 돼.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돼. 누가 나오면. 지문에 국가나지하체가 나왔어. 거기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이해 안 되는 건 패스하면서 핵심만 딱딱 잡으라고. 그럼 공법에서 국가 지하체 보이죠. 만능이잖아. 만능. 동의 받아 안 받아. 그것만 대답하고 하면 돼.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내용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원칙은 쓱 보고 넘어가시고 얘에다 별표하라는 거야. 요약식. 그게 나오니까 시험에. 그거 정리하시고 날개 쪽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난이도 상짜리야. 그거 상짜리인데 그런 것들은 개발계 변경 시 동의를 뭐 하죠?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비 몇 메다. 12m 이상의 그러면 도로를 신설한다는 얘기지. 그럼 공법에서는 12m 이상짜리 도로 설책이 있으면 중대한 거. 없으면 경미한 거. 그럼 12m 이상짜리 도로 설책이 있으면 중대한 거 맞죠? 그럼 변경이라 하더라도 뭐 해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 분할통합 이런 거 있지. 용적률 얼마 이상 증가지? 날개 쪽에 날개 쪽. 100분의 5 이상이잖아. 왜 100분의 5야? 용적률이잖아. 왜 그래 도대체?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101만 기억하고 가. 101만. 100분의 5예요. 그렇게 가시면 돼. 인구는 100분의 10 이상 증가 맞죠? 100분의. 그런데 기본적으로 10%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 맞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 3,000명 증감된 이후에 변경 이후죠? 3,000명 미만이면 안 된다. 인구 너무 적다. 그럼 이거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인구가 종전보다 얼마 이상? 10% 이상 증가가 되면서 얼마 이상 돼야 돼. 변경 이후에 3,00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한 번 정도만 눈두덩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동의자수 한 장만 가볼까요? 동의자수. 83쪽 거기. 여러분, 여기서 핵심만 적어놨어요. 국공의주 먼저 포함인가 재해인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 망설이는 큰일 나.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에요. 그러면 힘을 합쳐야지, 국가도. 힘을 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힘을 합치지 않은 차원에서 국공의주 포함시켜야지만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거든요. 협조를 해야지만. 그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철회 동원하고 잘 나오지, 철회. 철회할 수 있나? 철회 가능하지. 그럼 그 사람은 어차피 철회했으니까 동의자수에서 제외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원래 공유는 하나지, 그렇지? 공유는 하나잖아. 그런데 구분 소유자가 있다. 어떻게 봐야 돼? 각각 한 명. 이건 다 끝났지, 지금.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뭐가 됐대? 변경. 바뀌었대. 갑도리에서 1순위로 바뀌었다. 그러면 변경된 그럼 싸다기 날려야 돼. 변경되기 전. 기존 토지 소유자죠. 변경 전. 됐어. 이것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밑에가 뭐 나오죠? 내용 나오잖아, 내용. 밑에 내용 나오지. 내용은 외울 거 없고요. 세순이 임박한다, 그것만 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여러분, 거기 진하게 표시한 거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볼까? 83쪽에 가면 아예 날개 쪽을 봐도 돼. 날개 쪽을 활용을 하셔도 돼. 그것만 따로 뽑아 놓은 거야, 지금. 그럼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개발계의 내용은 10가지가 넘잖아, 지금.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대통령으로 저는 거 보면 그것까지 포함이 10개가 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못 외우잖아. 외울 필요도 없고. 대신에 4개는 외워야지. 4개. 세순이 임박한다. 날개 쪽에 있는 게 세순이 임박이야. 박스 안에 보면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84쪽 가면, 요약지 84쪽. 거기 가면 몇 번이지? 6번, 7번, 8번, 9번이야. 그 4개. 4개 동그라미 쳐놨잖아, 우리. 그 4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걔네들은 개발계획을 뭐 한 다음에?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의 내용이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네들은 이 얘기잖아, 지금. 이거 한 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 개발계획 수입을 했어. 개발계획. 그럼 개발계획의 내용이 10개가 넘으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뺐기 때문에 10개가 안 되지만 실제로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나서 구역을 지정하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입하고 나서 여기 내용 다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입하고 나서 뭐하라는 얘기죠? 구역을 지정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박스에 있는 거 4개는 아까 동그라미 치는 거 4개는 이 당시에 수립할 필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럼 언제 포함시키면 됩니까? 그러면 구역을 뭐하고 나서?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이게 작년에 한 문제야, 작년에 이거. 세순임박 찾으신 분은 0.05초 만에 찾았지. 어차피 시험을 이것밖에 못 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세부목록. 여기 있다, 그렇지? 지우고 가자. 세부목록, 세부목록. 자, 순한개발. 여기 있다. 이 단어만 기억하면 돼, 4개. 세순임박. 여기 작년에 답이었어. 임대주택건설계. 세순임박이니까. 그다음에 도시임발구역 밖에 도로 같은 거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인이죠. 우리가 외룰 때 이거는 암기코드 대입해서 문제 가서 푸시면 돼, 본시험 가서. 세순이 뭐한다? 임박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 올해는. 이렇게 세순이 임박 알고 가셔야 돼. 세순이 임박한다는 개발계의 내용은 맞지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좀 이따 문제 적응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내려가서 개발계의 수리 기준 나와요, 요약집에. 왼쪽 날개 쪽 보면서 정리하면 돼. 여러분,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당황하면 안 되고 일단 개발계획은 도시기발사업계획이니까 소수의 관리계획이잖아. 그럼 관리계획에 상위계획과 부합돼야 되지. 그러니까 관리계획 위에 있는 두 가지 계획이 부합돼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알잖아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두 가지 계획이 부합돼야 돼.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 수입돼 있으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입돼 있으면 기본계획. 둘 다 수입돼 있으면 둘 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일단 얘네가 두 가지가 상위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 그다음에 내려가면 복합기능 나오나요, 지금? 면적 얼마? 330만. 마지막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그럼 끝났어.